자, 나는 다른 맵으로 튀겠어 이제 보니까 이게 종이 두번 닦아야 되거든? 아, 종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종을 아마 두번 닦아야 됐을거야 지난번에 한번 닦고 말았었던 것 같은데 한번 봐야지 번터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짠 종은 뭐 다 닦은 것 같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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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에 저기 가볼까 어, 저기 공원으로 가보자 놀이공원 야호 흠흠흠흠흠흠 네, 이게 확연하게 나온 연도가 좀 오래되긴 했어요 몬스터헌터 얘기는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지를 올렸는데 우리 방송, 우리 헌터분들이 너무나도 몬헌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봉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스토리 파이브 이렇게 어 맘찌주시오 폭주 뭐라고? 관람차 오, 그렇네 지난번에 있는 건 다 먹었었지 그래, 다 먹었으니까 어, 이거 뭐지? 이게 뭐지? 노? 오야 그럼 여기서 이거 한번 해볼까? 나 기억났어 사실 이거부터 할 순서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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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 아니지만 맞아 요 맵에서는 굉장히 편한게 있었지 모든 코스마다 한두개씩 숨겨진 요소가 존재 여기는 동전이 무지무지 많이 나와 이 동전을 마구 먹고 100개의 동전을 모으면 등장하는 샤인이 있어 네 개꿀이구만 동전은 100개 모아야 돼 100개 돌아와 이 자식이 모자 뺏어가네 야 코스염주 잘하네 내놔 귀엽네 모자를 뺏기는 경우도 있었구나 선사인에서도 몰랐어 마을의 기형님 안녕하십니까 미니드 넉터님 반가 반가입니다 오케이 아 돈 짱짱 짱 많아 냠냠냠 짠짠짠짠 아 기 아 너무 멀리 쏘니까 동전이 사라지는데 잃어버린 동전이 너무 많구만 음 나 먹어야 돼 까지 鹅 치길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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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모노는 10시부터 합니다 10시부터 그때 찾아주시면 되겠어 그 이전에는 다른 게임 방송하니까 어 모논 얘기는 그때 합시다 그때 시조 때도 없이 모논 얘기 나오면은 방송에 무척이나 방해가 돼요 건방져 보이겠지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상하다 요 근처에 분명히 있을텐데 여기서도 어 좋은거 많거든 물을 조금만 더 과격하게 어 여봐 여봐 이 잔아 하나 있었어 드디어 음 드디어 드디어 짠 여기다 여기 여기 찾았어 음 뭐지 음 어 분명히 분명히 있는데 뭐지 어디지 모르겠다 어쭈 뭐지 음 저기다 저기 저기 정확하게 여기 음 뭐지 요시가 필요한감 음 요시로 한번 싸우자 요시가 아무래도 주우스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요시 자 자네가 힘을 좀 써봐 왕왕왕왕왕왕 여기 야 그 특정 효과음이 있었죠 요 바닥에다 물 뱉었을 때 나는 그 그 그 그 어 효과음 그 혁감이 나는 순간 을 포착해야 돼 리치를 잡아야 되요 리치 근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더 있는지 넓은 쪽이 있을 것 같은데 흠 흠 흐음 나나나나나나 버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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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륵 더 없을 것 같은데 어 더 없을 것 같지? 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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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자! 슈퍼마리오 선샤인 하면서 최초로 먹는 백개코인 샤인이 되겠다 이거요 이거 오늘 임다님 안녕하십니까 풍찍님 반가반가입니다 네 몬스터헌터 얘기는 10시 이후에 합시다 10시 이후에 정말로 10시 이후에 합시다 오케이 음 예전과 다르게 흘러가네 정말로 저는 강원도사입니다 강원도 짠 방송을 온지 얼마 안되서 당연히 모른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확연하게 방해가 되는거는 어쩔수 없는 부분인가봐 하하하하하하하 못봐서 그래 못봐서 자 다시한번 에피소드를 건드려보자꾸나 이럴수가 항상 스무스하게 지나가는게 나의 최대 장점이었는데 이따니 자 다시한번 관람차 자 지난번에 먹을대로 나름대로 많이 먹어놔가지고 어느정도 거기는 됐지만 아직까지 먹지 않은 블록코인 노려보도록 하게 했어 이게 한바퀴 360도 돌아갈때가 있단 말이죠 360도 그거 따라서 올라가면 하나 있을거야 아닐수도있고 맞을수도있고 더럽게 어려워 정말 어려워 루트를 좀 다르게 해볼까요 다르게 이쪽이 아니야 하나 둘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에 살펴보자 정찰 저기 보이는감 저 바이킹 밑바닥을 밟고 먹는 블록코인 되시겠다 저거를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될렬 아하하하하 제게 호보로 안바꿨었네 그래 여기 올라간 다음에 야자수를 밟고 텀블링 뼈로 크롬 어하 안척하시고 좀 더 올라가자 음 벽차기 샤 요렇게 크롬 가서 으 그렇지 약간 세부적인 컨트롤이 돼불었어 괜찮군 자 저거다 저거 음 눈앞에 있는거 못보셨나요 어 눈앞에도 있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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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송 내 분쟁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자 정 이래서 내가 원 percent 이래서 내가 많이 고민을 하게된다고 정말 어 아 아 때리об 이렇게 딱일수가 이것까지 해낼까 지난번에 하다가 못했어 자 반대쪽으로 가는게 약간 어렵다고 생각돼 반대쪽으로